네놈은 무슨 일로 지옥에 왔냐? 여기가 요즘 핫플레이스라서 왔는데요? 여기가 파이어볼 가르쳐주는데 맞나요? 좀 전에 천국에 있었는데 거기에선 무조건 옳고 맞는 말만 해야 된다지 뭐야? 그딴 걸 참을 수가 있어야지 전 왜 여기 있는 건가요? 그걸 몰라서 묻는 거냐? 네가 장난치고 다녔던 걸 생각해봐라 제 아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제발 풀어주시면 안될까요? 왜 오빈 여기가 내 집이니까 왔지 크크 친한 친구들이 다 이리로 와서요 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천사면 답니까? 일처리 제대로 안해요? 어? 여기로 가면 누가 천국이랬는데 여기 천국안이에요? 천국이나 지옥이나 뭐 거기서 거기 안 크크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처음 오셨어요? 저희랑 같이 얘기 좀 해요 어 그게 전 지옥에나 갈게요 악마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요 악마가 돼서 뭐하려고 귀여운 동물들 빼고 인간만 멸종시키려고요 어? 있는데 왜? 별건 아니고 좋은 구경 좀 하려고요 크크크 여기 혹시 인턴도 뽑나요? 어? 너는 왜 여기 있냐? 뭐지?